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3개 차종 18만 9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제작한 그랜드 스타렉스 등 4개 차종 11만 7,56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어 내일부터 리콜됩니다. 제네시스 G70 등 4개 차종 5만 8,105대는 고압 연료 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 내구성이 부족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어 오는 31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벤츠 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메르세데스 AMG GT43 4마틱 플러스 등 5개 차종 5,706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설계 오류로 화재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GLE 300D 4마틱 등 5개 차종 4,748대는 재원 통보된 차량 너비가 실제 너비와 달라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벤츠 10개 차종은 어제부터 시정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BMW 코리아의 530i X 드라이브 등 14개 차종, 2,450대는 조향축 간 회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난 22일부터 리콜이 진행 중입니다. 또 포드의 링컨 노틸러스 1,219대는 차량 도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모든 측면 창 유리에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 지난 18일부터 시정 조치 중입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 번호, 차대 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